네 안녕하세요 깨만소디입니다 이번엔 레인보우 식시즈 오퍼레이션 헬스 2.1 패치 드디어 정식 서버에 패치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주얼 랭크 이렇게 상관없이 이렇게 매치메이킹이 되면은 대응 목록 들어가서 수정 가능하구요 그 다음으로 대응 목록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비랑 공격 밑에 칸이 좀 더 생겼죠 그만큼 아마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에서도 오퍼레이터들을 몇개는 좀 더 만들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2.2 패치를 위해서 알파팩 업데이트죠 그 업데이트를 위해서 무기 스킨의 등급이라든지 부적의 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무기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랑 무등급만 되어 있구요 부적에서만 이렇게 제대로 일반 고급 에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이외에도 에쉬 서마는 선광탄을 가지게 되었고 자칼 퓨즈는 연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광탄 전 개인적으로 에쉬 서마한테 선광탄을 주는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애초피 서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총기가 상향먹었고 에쉬는 뭐 라이트 아머였으니까요 근데 퓨즈랑 자칼한테 연막탄을 주는거는 저도 잘 어떻게 써먹으라는건지 잘 기억이 잘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퓨즈가 창문에 박는다고 많이 쓰지 선광탄을 많이 쓰진 않을거 같 연막탄을 많이 쓰지도 않을거 같기도 하고 뭐 자칼도 좀 애매하긴 하죠 자칼도 거의 뭐 로머 잡는격이어가지고 연막탄이 딱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게다가 애초에 연막탄을 쓴다면은 거의 뭐 글라즈한테 몰아주기식으로 글라즈가 글라즈가 본인의 연막탄을 쓰지 않고 아군이 던져주는 연막탄으로 써가지고 그걸로 이점을 보는건데 애초에 글라즈도 현재 너프가 먹었습니다 원래 피해가 150정도였는데 85로 줄었구요 소음기를 끼면은 거의 70 가까이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72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기본이든 포구든 뭐 상관없이 85 고정이구요 뭐 그거 이외에는 더이상 처절볼건 없고 그리고 어 전설 등급의 스킨이 정해가 아니라 따로 전설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어 뭐야 전설 등급이래 정해 스킨인데 전설로 따로 등급이 매겨졌구요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정해 스킨이 한가지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슬레지의 정해 스킨이라고 한다면은 구정해 현 전설 스킨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스킨이 따로 있겠지만은 이거 이외에도 뭐 따로 뭐 슬레지 전설 스킨 해가지고 또 크레딧으로 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알파팩에서 뜬다면은 그것도 나름 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뭐 공짜로 푼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얻으면 되게 좋긴 하지만은 뭐 음 뭐 애초엔 뭐 블랙아이스라던지 뭐 TTS에서 다 뜨긴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알파팩에서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알파팩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상점에서도 구하고 알파팩에서도 구하고 그렇게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 라고 보시는 편이 좋겠죠 뭐 어느 쪽이든 환영은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 크레딧을 주는 거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제가 뭐 시즌패스도 다 샀고 뭐 더 살게 없어가지고 스킨만 사는 날만 남았는데 스킨도 사진 않으니까 제가 거의 한 명성을 모아두고 싶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이 그러니까 해당 크레딧이 해당 명성만큼의 가치를 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점가서 한번 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스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스킨에 TTS랑은 많이 다르죠 뭐 TTS에서는 아마 포럼에서 뭐 이 스킨에는 왜 이런 등급이 매겨져 있냐 뭐 왜 저 스킨에는 왜 이런 등급이 매겨져 있냐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나?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부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하게 뭐 이런 부적은 아직 없는데 아까 좀 밑에 말씀드렸던 그 SAS에서 각 총기별 스킨 각 총기별 부적 그런 것만 현재 무기가 매겨져 있구요 근데 웃긴 거는 뭐 SAS은 되어있는데 다른 부대는 되어있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카피탕이나 카베라가 있는 부대는 이렇게 뭐 따로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구요 뭐 SAS가 있는 등급 SAS가 있는 부대 쪽에만 이렇게 뭐 등급이 매겨져 있는 등 오락가락 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있는게 좀 웃기긴 하죠 뭐 무기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뭐 왠지 모르게 그냥 예전에 만들다가 놔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예 그거 이외에 뭐 현재 본 서비에서는 확인 가능한게 커스텀 매치의 UI 변경 또 볼 수 있겠네요 뭐 TCS에서는 커스텀 매치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이거는 뭐 이것도 일단 방 생성하고 할 때는 뭐 따로 변경이 된 거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 들어가면은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스텀 매치 진행 중에도 이런 식으로 대한목록 수정이 가능하구요 나가기 뭐 더이상 바뀐건 없구요 일단은 이렇게만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뭐 나머지들은 인게임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구요 히트박스, 스폰킬, 글라즈, 하향 문제라던지 그런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비 확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주에 대한